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4월학평인데요 실제는 5월달에 봤죠 그래도 일정상 학사 일정상 이렇게 밀린 것 같긴 한데 4월학평이라고 저는 표현을 계속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한 모의고사입니다 자 먼저 총평을 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총평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평이합니다 신유형도 좀 보이고 그래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평이해요 그냥 평이한 것도 아니고 많이 평이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나는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는 평이하다 두 번째 4월 학평 기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보는 모의고사라고 했을 때 4월은 아직 학생들의 공부량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어요 특히 고3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유형들도 좀 보이고 16번이나 17번이나 18, 19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단 말이죠 유전 파트 그래서 학생들은 좀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 작년 4월달 학평도 어려웠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4월 학평이 난이도가 항상 있어요 3월달에 봤던 서울시 교육청 주관 3월 학평은 항상 쉽거든요 4월달은 좀 어렵더라고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도 좀 있었고 하여간 그렇다 정도 보시면 되고 새로운 유형 문제가 두 개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것도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10번 근수축 계산 15번 막전이 요 문제가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고 개념형 문제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16번 요거는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 9월 모평 17번 문제와 흡사합니다 17번 요게 가계 표인데 비분리가 들어간 건데 요게 귀류를 좀 써야 되고 조금 좀 시간이 걸릴 법한 근데 학생들이 잘 풀었어 44% 비교적 그리고 18번 요게 이제 세포 매칭인데 요것도 새롭게 8번 염색체랑 X 염색체 합을 줬기 때문에 독특하긴 했어요 근데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수시는 문제다 새로운 게 이제 두 개가 보였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가계도 19번과 도룀변인 27번 요게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대대로 이 가계도와 도룀변인은 최고라도 킬러 문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도 가계도는 살짝 난이도가 낮아져요 물론 요거보다 요번 사월학평 19번 보다는 작년 수능이 어렵긴 해요 하니깐 작년 수능도 조금 좀 난이도가 낮아졌고 그 전보다 그리고 도룀변이 문제도 작년에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도룀변이 아주 독특한 그런 최고란도 문제보다는 할만했다고 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요번에도 가계도 도룀변인과 난이도가 낮아져요 물론 출제진은 이 평가원과 교육청으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올 3월 말에 평가원에서 킬러 문제를 내지 않겠다 최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겠다 다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유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취지에 맞는 경향 변화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4월 학평 내가 쉽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등급컷이라든지 평균이 낮아요 그 이유는 개념형 문제라고 얘기하는 소위 B킬러 그 문제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아직도 대표적으로 20번 방영구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이 54%야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개념형 문제 여러분들 다 잡아야 돼 요거 먼저 강조합니다 아직도 못 잡은 친구들은 좀 늦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그래서 유전 잡내 막전이 근수축 이거보다 먼저 개념형을 잡으려고 하세요 이건 맛만 먹으면 진짜 한 달이면 깔끔하게 다 잡아요 알겠지? 개념형 문제 열세 문제 다 잡아라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건 가계도 문제 이게 19번인데 굉장히 쉬워요 추론용 치고는 19번이 쉽다고 정답률이 40%야 아예 가계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냥 가계도 형태가 보이는 순간 그냥 아예 이건 나중에 풀 거야 그러면서 이걸 제껴버리면 이렇게 정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경향의 변화가 보입니다 가계도가 오히려 다른 문제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절반 이상 정도 스킬만 알면 이거 잡을 수 있었던 거야 돌연변이도 마찬가지야 돌연변이는 그래도 꽤 가계도보다 더 어려웠는데 이건 44% 학생들이 이거 돌연변이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고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돌연변이 가계도가 난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개념형 문제 꼭 잡아야 되고 이거 먼저 급선무 두 번째 가계도 돌연변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라 올해 경향 변화가 보인다 알겠지? 자 이 정도로 총평 얘기를 좀 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 문제씩 해설을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